이번 시간은 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레임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프레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과 각각의 사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이프레임은 첫 번째 아이프레임입니다. 페이지 안에 페이지를 삽입하는 것이 아이프레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웹페이지가 있죠? 그런데 이 웹페이지 안에다가 제가 저의 블로그를 삽입했습니다. 이렇게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이 웹페이지 안에 특정한 웹페이지를 또 삽입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아이프레임입니다. 문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아이프레임으로 시작해서 아이프레임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SIC, 소스죠? 소스에는 블로그 웹페이지의 URL이 들어갑니다. 즉, 여기에서는 이 SIC에 저의 블로그가, 블로그 주소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width는 폭이고요. 그 100%라면 100%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길이가 적용이 되고요. 그냥 숫자를 쓰게 되면 그 숫자에 해당되는 픽셀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height는 높이고요. 스크롤링은 이 아이프레임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크롤링이 있죠? 이 스크롤링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Yes, No, Auto가 있는데, Yes는 언제나 스크롤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No는 스크롤을 끄는 겁니다. 그리고 Auto는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 즉, 여기서는 이 블로그죠? 이 컨텐츠의 크기에 따라서 스크롤이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Auto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임 보도라는 게 나오는데요. 테두리를 사용할 건지, 사용하지 않을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0을 지정하면 테두리를 쓰지 않는 거고요. 1을 지정하면 테두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테두리가 사용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아이프레임과 아이프레임 사이에는 이렇게 프레임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의 경우에는 대체 정보를 제공한다고 적혀있는데, 만약에 어떤 유저가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아이프레임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아이프레임과 아이프레임 사이에 기술한 텍스트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 아이프레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체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예제가 있어요. 이 예제를 제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적용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죠. 여기 제가 아이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여기에 이 vi 에디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웹페이지가 왼쪽에 있는 웹페이지입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아까 배웠던 것들을 적용을 해볼게요. WIDTH 그리고 100 이거를 200으로 하고 저장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작아졌죠? 500으로 하면 500 픽셀 만큼 커진 겁니다. 제가 이거를 100%로 하면 이 폭에 맞게 사이즈가 변경이 되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height는 400 400 하면 이렇게 커지죠. 그리고 프레임 보더를 0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여기 테두리가 없어졌죠? 테두리가 없어지면서 마치 한 웹페이지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프레임 보더를 제로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스크롤링이라는 게 있죠? 스크롤링을 한번 적용해볼게요. NO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예. 스크롤도 사라졌습니다. 예. 이게 아이프레임이고 아이프레임의 사용법입니다. 예. 최근에는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 여기 있죠? 이런 좋아요 버튼도 아이프레임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구글의 지도 서비스나 지메일이나 뭐 기타 다양한 이 웹 애플리케이션들이 아이프레임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다양한 기능성들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이프레임에 대해서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프레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프레임은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개의 페이지를 분할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예.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 이게 프레임인데요. 화면이 중간에 세로줄이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이 독립되어 있는 웹페이지입니다. 즉 하나의 화면에 독립되어 있는 웹페이지를 각각 분할해서 보여준다. 이게 프레임의 개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링크들이 있죠. 이 링크를 클릭하면 자 B.html 클릭하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웹페이지가 B.html로 교체되는 겁니다. A.html를 누르면 다시 A.html로 교체가 된거죠. 그럼 여기 어떻게 가능한지 예.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법이 나오는데요. 문법보다 제 생각에는 예제를 보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제가 그 준비한 코드가 있는데요. 요걸 같이 보시죠. 자 화면에 분할을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제 밑에 있는거는 예. 리스트.html이고요. 잠시만요. 음 자 제 밑에 있는건 프레임.html이고 그 다음에는 리스트.html 그리고 a.html b.html 총 4개의 html이 이 프레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프레임.html이란 파일입니다. 바로 이 파일이 이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그 파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제가 접근한 이 url이 랩 슬래시 프레임.html이죠. 즉 프레임.html을 호출하면 요런 코드가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html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럼 프레임.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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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왼쪽에 있는 프레임은 src, src가 이게 뭔지 아시죠? source, 즉 list.html이란 파일을 이 프레임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list.html은 바로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list.html입니다. 그래서 list.html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ul, ul은 onOrderList죠. 그 순서가 없는 리스트인데요. li로 해서 a.html, b.html의 링크를 만들어준 겁니다. 리스트로 이렇게 나오죠. 예, 요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레임에서 src로 list.html을 해서 이 위쪽에 list.html이 들어온 거고요. 자, 그다음에는 프레임으로 src는 a.html이라고 적어놨습니다. a.html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a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바로 a.html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네임이 중요한데요. 이 네임으로 제가 컨텐트라고 하는 값을 줬습니다. 네임의 속성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자, 여기 보시죠. list.html입니다. list.html은 바로 이 웹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코드입니다. 그 중에서 a.html 요 부분 있죠? 요거는 요겁니다. 요거의 링크가 이렇게 걸려있는 거죠. href로. 근데 타겟으로 컨텐트라고 하는 타겟을 줬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사용자가 a.html을 클릭했을 때 타겟으로 만약에 이 프레임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태그가 네임 값으로 컨텐트를 가지고 있으면 이 a.html 클릭하면 이 타겟으로 인해서 이 컨텐트라고 하는 네임을 가지고 있는 프레임셋의 프레임셋의 src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html을 하면 요기 있는 이 웹페이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 오른쪽에 있는 웹페이지가 바뀌는 겁니다. 그것은 이 타겟과 이 네임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임에서 알아두어야 될 게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 콜스라고 하는 예. 속성이 있는데요. 요거는 어... 뭐... 프레임들의 크기를 지정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200 콤마 예. 별표를 썼죠. 그럼 요거를 제가 100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좁아졌죠. 예. 이거를 300으로 하면 더 커졌죠. 그리고 콤마하고 예. 별표를 하게 되면 이 별표는 아스틸이크라고도 하는데 별표를 하게 되면 자 순서대로 이 콤마 앞쪽에 있는 건 첫 번째 프레임이고요. 콤마 뒤쪽에 있는 건 두 번째 프레임입니다. 만약 콤마가 여러 개면 그 콤마의 숫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프레임이 해당되는 프레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 콤마 부분이 300이라는 것은 첫 번째 등장하는 프레임의 이 폭이 300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레임은 아스틸이크라고 했는데 와이드 카드라고 하는데요. 즉 300 그 첫 번째 프레임이 300이고 나머지 프레임 즉 a.html을 담고 있는 이 프레임은 크기가 그 이 화면 폭 전체에서 300을 뺀 것만큼이 프레임이 예 두 번째 프레임의 크기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 프레임은 뭐 잘 쓰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게 이렇게 그 웹페이지를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고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뭐 오른쪽 페이지만 바뀌고 왼쪽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예 뭐 트래픽을 좀 절감할 수도 있고 또 화면 이쪽 화면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좀 더 유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기술입니다. 다만 이제 프레임은 어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 있구요. 그리고 앞으로 지원될 html의 새로운 표준들에서는 예 프레임을 버릴 수 있는 예 프레임을 프레임이 버려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은 사용법은 알고 계시되 가급적이면 프레임 말고 아이프레임을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이 뭐 이런 식의 내비게이션은 사실 프레임 없이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구현하시던지 뭐 그렇게 하시는게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프레임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html이라는 파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프레임이라고 하는 각각의 엘리먼트가 서로 다른 엘리먼트들을 서로 다른 웹페이지들을 호출하고 있죠.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유지보스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프레임의 사용은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